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다가 좀 뒤에 점곱 혹은 내적 이널 프로덕트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분과 그 다음 절에서 우리 내용과 이렇게 조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씩 약간 중간에 끊기긴 하지만 뒤에 가서는 딱 떨어지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내적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벡터 두 개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? 내적은 각 성분을 곱하는 건데 예를 들어 A벡터라는 값을 제가 예를 들어 A1, A2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B벡터라는 값을 B1, B2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마치 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A벡터의 내적, B벡터의 이렇게 값 이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책에는 점곱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상당히 좀 잘 안 쓰는 표현을 써놨는데 얘는 뭐냐면 각 성분기를 숙adors 롱 음미 kı 너